안녕하세요. 바룬 미디어 조미동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원숭이 형기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? 손이 그렇게 안 돼. 사실 이런 거 하라고 한기총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감옥 가 계시잖아요. 반스. 미국도 목사가 거기 가서 뻘짓하다가 잡아간다고. 그 이상한 상점포 드립 좀 치지 마죠. 아니 그 그 82년생 김지영 아니고? 아니 아니. 90년생이 온다. 그 책이 이거였어. 안 하기로 했잖아요. 방송하겠나. 핵심으로 바이러스 출대고 자.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